2학기 전면 등교 계획에 따라 교사와 돌봄 인력의 백신 접종 시기가 조정됐습니다.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오는 7일부터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교사, 돌봄 인력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예정돼 있었지만 다른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여름방학 기간인 7, 8월에 화이자, 모더나로 1, 2차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병호 교육감은 오늘 청주 상당 보건소를 찾아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았습니다.